한식스토어와 함께하는 아마추어 챌린지 레이디스 8강 3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좋은 말씀에는 해석의 지존 김태형 해설, 이현 해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시 오늘도 뜨거운 관심 속에 우리 여성들의 결전 레이디스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8강이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와 이 여성분들 어떤 실력이 남친을 부끄럽게 만들고 많은 어떤 남성들이 또 외모에 반하고 정말 화제의 만발인 레이디스 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천상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해요. 저희 레이디스 리그가 그런 중심에 있는 팀이 바로 그레이스 팀 정말 보여줬었던 경기력은 천상계 남성 유저들도 보고서 어? 이거 잘하는데? 봤던 선수인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8강전을 통해서 그리고 최초의 여성 리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추어 챌린지 레이디스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식스와 함께하는 아마추어 챌린지 레이디스입니다. 자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8강 4강은 이제 모두 3전 2선승제고요. 네. 어 1, 2,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1, 2라운드는 이제 드래프트 모드로 그리고 3라운드는 블라인드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승 상금이 뭐 기존의 대회보다 아주 크진 않지만 첫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커 나갈 거지만 그래도 상금이 굉장히 크게 또 걸려있어요. 그렇죠. 우승 4백만원이며 네. 5명 컴퓨터 싹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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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스킨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올 스킨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빅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살펴봐야죠. 자 이벤트 전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귀큰여우와 DCD가 맞붙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한번 예선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이제 8강까지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참가된 거는 이쁩니다. 그렇죠. 네. 아름답습니다. 미모와 그리고 실력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아쉽게 예선 탈락했던 팀들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두 팀을 선별해서 오늘 이벤트 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매치 8강 3경기 저희 생방송을 통해서 경기력을 보여줬던 히어로걸스 그리고 클래스 유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 정말로 제일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팀 네임부터 히어로걸스 네. 클래스 유하 아 정말 유하 그렇죠. 이 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벤트 매치인 기큰여우와 DCD가 먼저 대전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기큰여우 DCD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선전에서 이쁘니까 네. 이쁘니까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쁜 여자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체능 쪽 미술 음악 이분도 전부 디자인 두 팀이 모두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남자들이 그런 거에 흠뻑 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레디스 리그를 하기 전에 여대생 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두 팀은 같은 어떤 디자인 전공이기도 하지만 여대생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매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존심 대결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 또 자존심도 걸고 그렇습니다. 자기 과에 또 자존심도 걸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소환사의 협곡을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해줄 디자인 학부들의 대결 자 양 팀 선수들 만나보시죠. 저희 팀은 한양대 섬유디자인과 친구들 다 모여서 나왔고요. 상대편도 디자인팀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경기였으면 좋겠어요. 가식 가식 저희는 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평소에 과제로 받는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면서 뭘 하던 재밌게 하자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귀여운 캐릭터들 위주로 준비해봤거든요. 이벤트전답게 귀여우면서도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억울거렸어. 이길 수 있어요. 시작하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살살 해뒀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것만 할 것 같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게임 쪽도 좀 배움으로 따라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요? 티어가 어떻게 하세요? 티아가 어떻게 하세요? 나 그 질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희 TV 나와요. 오빠 보고 있어요. 파시스한테 한마디 해도 돼요? 옷 너무 작다고. 진짜 나 너무 화나서. 재미있게 해요. 꼭 1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도 참가 가려고. 하식스와 함께하는 아마추어 챌린지 레이디스. 첫 경기 이벤트 매치로 펼쳐집니다. 귀큰 여우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정말 귀큰 여우팀. 미모들만 봐도 정말 충족한데 거기다가 이 분들의 남자친구 분들까지 응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응원을 받는데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포터 이지현 선수네요. 아이디어가 참 재미있어요. 원래는 탑유저였는데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깜찍한 외모의 유해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귀큰 여우팀의 에이스와 정말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플래티넘 티어인데 이 유해미 선수의 남자친구도 온 것 같아요. 오늘 응원을 봤죠. 이 여자친구의 버스를 탄다고. 그렇죠. 원래 본인 실력은 한 실버5 정도인데 여자친구 덕분에 플래티넘까지 왔다. 버스 태워준 여자친구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 문계림 선수입니다. 자 미드라이너죠. 자 직스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문계림 선수인데 아주 예쁘장한 얼굴이에요. 그렇습니다. 톱미모와 더불어서 이제 포킹 능력을 경비한 미드라이너. 야 이게 직스 플레이가 또 기대가 돼요. 블라인드 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이디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거 김태형 해설이 이거 잘 읽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개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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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 방송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봤어요. 자 다음 선수입니다. 이제 원딜러죠. 유에미 선수. 아 김수지 선수요. 김수지 선수. 아 정말 정글을 맡고 있는. 수디. 어우.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어요. 네. 원래 그 주 포지션은 이제 서포터인데. 네. 아 대회를 위해서 지금 그 포지션을 바꿨는데. 그럼 사실 익숙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팀에서 뭔가 해보겠다. 아 귀여운 외모와 더불어서 아무으로 팀을 캐리하지 않겠다는. 아무으로. 자 이근유 팀은 전원이 다 서포트 출신들이 많네요. 자 다음 조민지 선수입니다. 예. 자 주캐릭을 뭐 나미로 바꾼 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톱라인으로 경기를 펼치네요. 정말 이분들 전부 빅네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읽기가 참 읽기 끌끌끌akhir 이분도 역시 남자친구분이 응원을 하러 왔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경기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가 너 여자친구 잘한다 1대1에서는 내가 당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자 오늘 그 라인전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DCT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CD,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이 팀은 상당히 독특한 게 본인들의 팀 자랑을 해달라고 했더니 1인 1닭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닭 한 마리씩 다 먹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자랑을 해줬는데 식성이 좋네요 롤대회에서 이 자랑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CS를 그만큼 잘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CS도 닭을 먹듯이 먹겠다라는 각오로 먼저 이혜진 선수입니다 서포터 이거 이제 두 챔프는 나미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보통 그 서포터의 고래 중에 하나가 핑크 와드나 어떤 와드를 지우다가 본인도 지워질 때가 많다 오늘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원드링 김소희 선수입니다 김소희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상당히 또 미모가 출중한 그런 선수네요 굉장히 짙은 이목구비를 사랑하는 여자한테 참 신뢰가 되는 얘기지만 참 잘생겼어요 거기다 되게 지금 진지하세요 정말로 좀 뭔가 느껴집니다 이목구비가 아주 선이 굵고 부럽습니다 다음은 또 아주 깜찍한 외모를 자랑하는 이지은 선수입니다 네 미드라이너죠 주 챔프는 이제 럭스고 본인의 어떤 특이사항 중에서는 내가 무슨 페이커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이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차마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떤 직업 특성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다음은 이소정 선수 아 여성분께 신뢰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인 1딱이 믿어 의심치 않아지는 정글러에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이블린을 주 챔프로 이제 정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공격적인 그렇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현주 선수입니다 어 굉장히 또 시클한 헤어스타일 네 어디서 많이 본 마틸라 스타일 헤어스타일 좀 그 뭐 약간 좀 클레오파트라 느낌도 나고 이 선수 같은 요 이제 낫서스 어 이 농사꾼 낫서스를 또 주 챔프로 하고 있는데 클레오파트라랑 연결이 되는데요 어 그렇네요 어 그렇죠 헤어스타일은 클레오파트라 낫서스의 스킨 중에 그런 스킨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현주 선수의 낫서스 플레이를 또 볼 수 있을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이 사항이 나의 남친보다는 훨씬 잘함이라고 어 특이 사항을 적어주셨어요 자 이 팀들 예 DCD 그리고 귀큰여우 귀큰여우와 DCD의 대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양팀 선수들의 블라인드 픽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선수의 낫서스가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나 스스로 픽을 준비하고 있구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귀큰여우 팀은 우리가 좀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고 원래 좋아하던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이게 요들조합이라고 하나요? 귀여운 친구들 전부 다 작은 친구들로 섞여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귀큰여우 팀이 일명 호빗 조합 네 컨셉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요들조합이거든요 네 아 색깔이 있는데요 다 단신이에요 뭐 암호 뭐 네 근데 대표 단신인데 대표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챔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스러움은 극대화한 경기를 보여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보이구요 DCD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제 언냉들 이하 바닥에서도 카사딘은 필벤이거든요 하하하하 카사딘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 오늘 오랜만에 카사딘 플레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필벤을 당하는 주체부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아 기큰여우팀 지금 팀 분위기도 너무 좋은게 이벤트 전에 그 특성 그대로 살린 어떤 신나있는 즐기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 정말 멋진 팀입니다 DCD팀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진짜 굉장히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 임전부채의 각오로 그렇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린 죽는다 라는 각오로 꼭 여기서 승리하고 오늘 1인 1당을 하러 가겠다라는 어떤 비장함마저 엿보이는 눈빛이구요 이에 반해서 필벤에 따라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정말 그 자존심을 걸고 이기려는 DCD와 즐기려는 비큰력이거든요 그렇죠 자 즐기는 팀 그리고 필승의 각오를 다진 팀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자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DCD팀이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구요 기큰여우가 퍼플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퍼플 진영 참 올망졸망하네요 올스키네 정말 귀엽습니다 다섯 꼬마들이 쇼핑을 끝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참 플레이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요들족 챔프에게 승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흥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더 나쁘죠 꼭 그런건 아닌데 어린 친구한테 패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기한테 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확 들거든요 이게 뭐 애니가 뛰는거나 티모가 뛰는거나 정말 소풍 나온 듯한 정말로 이게 밝고 경쾌하죠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초등학생에게 맞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든다고 할까요 생각만 해도 굴욕스럽네요 감정이입이 되네요 사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좀 착시적으로도 요들 팀들이 굉장히 빨라 보여요 다리가 아 밑에 가서 귀여운 척하다 발이 빠르게 안무 같은 친구들도 한 4,5걸음씩 걷는 아 정말 귀엽다 아 표정 밝아요 본인들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하이머딩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꽤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어울려 놀고 있네요 자 그래도 그냥 평스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 1980년대 70년대 어떤 로라장 분위기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챔프 자체는 저렇게 귀엽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고 이런데 정말 센 챔프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재밌는 건 기큰여우 팀의 조합이 어떤 그런 작은 챔프들이지만 라인전 자체가 지금 나쁜 구성이 아니에요 탑팀호 굉장히 강하고요 미드하이머딩거도 나쁜 편이 아니에요 라인전 거기다 바텀트리 애니조합이면 세거 세죠 거기에다가 카사들이 OP라고 하지만 6렙전에는 OP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머딩거는 포탑을 통해서 라인전 자체가 굉장히 강한 챔프이기 때문에 탑도 말씀하신 것처럼 낯서스는 아마 낯서스 내지는 근접 챔프를 했을 때 가장 짜증나는 챔프가 뭐냐면 티모거든요 잘 아시죠? 제가 어제 당했죠 김태형에서라고 제가 사람입니다마는 어제 1대1 해가지고 현피 뜰 뻔했어요 티모한테 고생을 하셨다고 근데 탑에서 티모가 정말 툭툭 이렇게 치면 저거만큼 얄미운 게 없거든요 티모 클래스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 활용하느냐 이것에 정말 독이 바짝바짝 오르거든요 당하는 사람일까지는 티모를 픽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명이 고통을 받는다 아무도 고통을 받고 3대친도 고통을 받는다 아 역시 티모 이런 작은 챔프들의 최대 장점이 뭐겠습니까 광역 도발이거든요 본인한테 어떤 그런 걸 시전한 벌써 이블린이 갱킹을 왔어요 자 그래도 티모의 약점은 약한 체력이거든요 자 이블린이 아주 깊숙히 있고 자 이거 순간적으로 노래 볼만 하죠 이게 나사스라서 약간 호응이 오 자 전결 빼고 자 이거 킬 나오나요 아 코스 블럭 이게 티모는 저렇게 어그로를 끕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너무 라인을 밀거나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자 몸이 아무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이블린의 갱킹에 당하면서 자 DCD가 초반 첫 단추를 기분 좋게 끼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다가 약간의 부족한 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블린 선수가 지금 점화를 들고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딜로 잡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타 때는 아무 모두 또 6레비우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DCD팀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수로 나섰어요 근데 그걸 조개적으로 풀어줬어요 사실 네 아 그리고 아주 포탑 속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이거 네 조심해야되요 이거 포탑이 정말 아프거든요 오 오 오 자 자 이거는 약간 예 자 자 기큰여우 조금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하는 플레이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뒤로 충분히 빠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카사딘을 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자신의 보호막을 믿고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딜이 이제 딜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DCD 입장에서는 라인전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됐던 낫서스 카사딘이 풀리면 이것만큼 좋은게 없어요 뭐 한타 있어서의 기여도는 뭐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낫서스와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보면서 리블린 이블린 딜 수 있어 딜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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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문데림 선수가 이 초반에 키를 내주고 나서 조금 뭐 의기소침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플레이 아직 기죽지 않고 있어요 문계림 선수 외모는 뭐 상당히 예쁘고 부상한 외모지만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은 거친 느낌이 살아있는 문계림 선수입니다 확실히 참 탑팀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드 하이머딩거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천상계에서도 탑팀호와 미드 하이머딩거 이런 챔프로만 해서 천상계 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만큼 챔피언 성능 자체가 잘만 하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는 얘기에요 특히 요즘 들어서 티모가 괜찮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라클 오라클이 사라지면서 티모의 어떤 버섯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팀파이트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저같은 아래 것들은 버섯 농장 한번 들어가세요 경신을 못 차리고 버섯 몇 개 주워먹다 보면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팀 어떻게 역갱이에요 역갱 서로 6렙 2대2 싸움 자 남서스 아 너무 멀어 나 이블린한테 죽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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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나도 만화 없다 자 순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조금 갈리면서 그렇습니다 아문무가 혼자 좀 깊숙이 들어갔었죠 지금 역갱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DCD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급 선수들이 그런 것들이 확실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원디를 잘 물었죠 네 몸이 지금 벌 서고 있는 것 같이 티버도 너무 이렇게 놀게 하지 말고 호딱 같이 치면 좋을텐데 사워라도 좀 같이 쳐 저희 집 강아지가 시야를 잘못하면 저렇게 하고 뭐 잠깐 세워놓고 하거든요 31분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그 뭐 물론 이제 기큰 여우 팀은 안그런데 저 어떤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설마 저분이 그러시진 않을 거군요 아 이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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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놓은 거죠 아마추어지만 오오오 아 궁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블린도 어쨌든 약간 위험했고요 자 징크스 궁이 날아오면서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블린도 HP가 없어서 그만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탑 같은 경우는 사실은 DCD팀의 나서스가 좋을 수 밖에 없고요 네 이미 팀워 자체의 초반 압박은 극복을 했다고 봐야됩니다 결국 스테이크를 쌓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야 CS차이 되게 많이 나 응 짱 많이 나 미드도요 야 오늘은 좋다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을 받는다 갱킹을 오기도 좀 쉬워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앞서 한번 당해봤거든요 갱킹 갔다가 자 미드 쪽으로 상대 바텀이 집을 가니까 용 타이밍 잡나요? 네 자 용을 첫 번째 용을 가져가고 있는 BCD팀이고요 지금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긴 하거든요 무난하게 청룡을 가져가는 BCD입니다 오 네 이블린이 공룡이네요 공룡 이게 굉장히 잘 쌓았습니다 네 순간 진땀이 나올 뻔했네요 네 쌓아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저도 낮아서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스택 쌓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 뭐 쌓이고 나면 아무도 못 빨리니까요 이게 아무무 선수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일단 와드에 계속해서 체크를 당하고 있죠 그렇죠 자 노출이 되고 다시 본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야 이거 지금 기큰여우 바텀은 CS차가 꽤 나기 때문에 거기다 포탑도 밀어낼 것 같아요 네 아 빼빼빼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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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도 위험하죠 이블린이 되게 쎄거든요 아 아 이거 잘 풀리던 본라인에서 뭐 포탑을 밀어낸 것은 굉장히 좋은 상가입니다만 네 그래도 DCD가 많이 잘 만들어냈어요. 징크스 공이 오늘 잘 들어가는데요. 징크스가 정말 꿀맛 같은 계속 고통받다가 키를 먹었네요. 그렇죠. 참 그 이블린이라던가 샤코라던가 이런 은신형 암살영 그런 정글러들이 가끔씩 저렇게 점화를 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생존기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방금처럼 그냥 붙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 키크여우 팀의 티모는 경기 거의 끝날 때까지 탑에만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트리스 하나가 탑으로 커버를 왔어요. 네. 바텀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냥 수압하면서 탑도 밀겠다. 근데 이게 바텀을 지키기가 이러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나사스가 어쨌든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이거 빠른 시간에 미는 거는 사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순간이동도 있고요. 네. 그대로 지금 바텀 타워가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네. 힘을 바쁘게 뛰어오잡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수압을 해서. 자 탑 타워도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수압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미드 같은 경우도 그래도 포탑 압박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아무 부분까지 가셔야 하면서 지금 포타워를 수비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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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하네요. 어이 뭐 2대1을 쫓아냈어요. 야 하이머 딩고. 하이머 딩고 셉니다. 아 문계림 선수. 아 기량 좋아요. 네. 이게 지금 애초에 카사딘 지금 체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수세에 몰려있어서. 자 이거 나서스도. 어 이거 위험한데. 자 나서스까지 킬을 당합니다. 자 포탑트 깨지고요. 어 이건 본라인. 보듀오 완벽한데요. 네. 보듀오가 지금 캐리하는 무늬이거든요. 이 느낌이라면. 미드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고요. 티모도 지금 어떻게든 본라인 지금 한번 지켜냈고요. 자 아무 부분까지 커버는 오기 때문에. 아 방금 나서스가 죽은건 좀 굉장히 아쉬운게. 제 생각에는 궁극기 만화가 없어서 궁극기를 쓰지 못했던거 같은데. 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빨리 집을가서 순간이동으로 다시 왔던게 낫지 않았나. 네 이거 이런식으로 키인해주는건 좀 크거든요 사실. 자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뭐 킬수는 4대4로 갔습니다마는.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디로 가는. 하아 나 가끔이래. 와드박타가 궁날리. 정말. 이 무슨 일 마생. 죄송합니다. 이제 용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 기큰여우팀 바텀 라인이 다시 바텀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드래곤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야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라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드래곤 싸움이라든가 이런게 펼쳐졌을 때. 이제는 낫서스도. 같이 합류해서 뭔가 어떤 그. 전투에서 이득을 좀 가져가야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탑에 지금 이블린과 나노스가. 야 그러면 용먹고 미드 압박하자. 탑 주고. 라인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민지 라인 정리만 해. 형네. 응. mocking 악마사랄jukленияиг이 모36 posen의차 О Grid. 그视자 강운이 많으면. 공항 Virginia Q. 1인 공항성 Kristin Win. 좋은 stunать. 원장님 category K. 스테 Dong 한 trades. 엑소스 탑 기설을 와라. 오케이. 다시 일어나올come- 낫서스가 깨줄줄 알았던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싸인도 안맞았고 그러면서 그냥 민트타운 밀고 나갔는데 갑자기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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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전면 뺀구요 어? 어어 갑자기 또? 서로 스킬을 교환하고 있구요 어 그러면서 서로 일단 애니공 암호호공 다 들어갔구요 더 침착하게 싸우고 있는데 먼저 레올라가 잘리고 암호호 빠진다 이게 뭐야 됐다 네 하이머 딩거 어때 이거 이거 큰 이거 지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이머 딩거 핍 에 대해서 이 라인전 자체는 정말 쎕니다 쎈 오늘 몽계림 선수의 하이머 딩거 아 정말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하이머 딩거의 최대의 장점 중 하나라면 여러 개의 포탑을 설치함으로써 수성이라던가 농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하다는 건데 공성전을 할 때 방금도 그냥 2차 타워를 순간적으로 쭉 밀어내면서 이득을 여기서 많이 받죠 암호가 들어갔다가 지금 레오나가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애니 티버 잘 들어갔고요 암호가 깊이도 들어갔고 그리고 트리스타나도 아직도 지금 질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꾸준히 딜을 넣고 있었죠 여기서 DCD팀이 트리스타나를 때렸어야 되는데 아모모한테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좀 밀어내고 티모와 이블린이 없는 4대4 싸움에서 아무래도 어떤 그 타이머 딩거의 딜과 트리스타나의 딜 자체가 너무나도 좀 매서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DCD팀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방이 모자랐어요 딱 한 번만 닿았으면 지금 다 아모모, 트리스타나 다 킬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 간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머 딩거는 라인을 좀 밀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 사실 좀 많이 잡아야 되는 잡히기도 쉬운 챔프인데 그 부분이 좀 안 나왔어요 사실 거기다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상극인 게 하이머 딩거 같은 챔프가 카사딘 같은 챔프한테 약한 것도 맞지만 하이머 딩거가 미는 상황에서 포탑에 밀어놓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카사딘 같은 챔프가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은 챔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탑을 지금 막기에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쭉쭉 막 버섯 깔고 포탑 깔고 전진하기 시작하면 좀 피곤할 겁니다 지금 DCD 입장에서 게다가 지금은 딩거가 아이템까지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500원만 있으면 존야모래시계는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돈 차이가 카사딘이랑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자 부자 딩거 요들 조합의 최연장자 아주 캐리를 하고 있어요 트리스타나도 그냥 바로 무한의 대금을 가려면 트리스타나를 누러야되는데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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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이블린 그 다음에 앞에서 티모 딩거가 티리리라고 해체하고 있습니다 대승 대승 그니까 실시기 자체도 워낙 좋은데다가 에디에야든 방아스토리아랑 무무가 너무 좋긴 하거든요 와 정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뭐 귀엽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뭐 그냥 폭딜은 폭딜입니다 사실 이 와중에 가장 뭔가 무어라는지 모르겠는 선수는 티모 선수인데 뭔가 하여튼 꾸준히 딜은 넣었어요 계속 뭔가 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레오나에게 물리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 사이에 암 무무가 뒤에서 공 쏘고 티모 선수 평타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티모의 딜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독데미지를 그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안그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티모를 픽하면 탑에만 사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렇게 한타트 참여를 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준 겁니다 기큰여우 팀이 아 독데미지가 상당히 쏠쏠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소환사역국의 어떤 팀플 그러니까 에로에르 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버섯 농장을 지금 지으러 온 건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버섯 농장도 탑에만 지어가지고 팀원들에게 큰 놈은 안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선입견을 깨야 돼요 예 예 나는 무조건 그냥 탑만 탑에서 쭉쭉 밀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저렇게 한탈 참여도 정말 센 참포입니다 미드도 아니고 이제 뭐 탑에다가 개인 농장을 그냥 지어놓고 아 이게 문제가 참고 예 DCD 팀에서 카사딘이 만약 조금만 잘 컸다면 정말 막 타이머딩거 트리 애니 티모 다 그냥 카사딘한테 쭉쭉 맞는 순간 전부 빈사상태되고 막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카사딘이 너무 목 커서 지금 데미지가 거의 안 나와요 아직까지 지금은 뭐 딩고한테 한번 걸리면 서로 순식간에 와 거의 다 암흥우 선수나 뭐 애니 선수의 인기가 지금 너무 좋고요 항상 그 사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무섭게 보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바텀라인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하이버딩글 푸시 낫서스가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 그렇죠 스택을 잘 쌓고 있다 그때 카칵 나오면 들어가 나 점멸 있으니까 그러니까 cutter다不到 그렇죠 어느순간 멈췳겠지 스택이죠 악AND 돌아갔다 아 마이뽀딜 나 이거 하고 용! 이거 하고 용! 든든한 암흥가 딱 버텨주고 있죠 지금 카사딘 허리밖에 안 오는 애들 다섯이서 지금 엎제기를 밀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경기 자체만으로도 지고 있는 DCD팀 입장에서는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취점인데 요들 쪽에게 당하면 더 해요 아 문계림 선수 오늘 아 정말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뭐 본질에서 나갈라 그러다가 상대 흔적도 막 포탑도 있고 버섯도 깔려있고 막 이거 막 아우 이거 정신 사납거든요 정말 상대 버프몹도 내꺼 네 선물이죠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카사디는 경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고통만 받다가 네 이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이지은 선수가 뭔가 좀 실마리가 풀어져야지 왜냐면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게 네 지금 시간대가 25분이 넘는데 코어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아 이 지옥입니다 지옥 AP가 91밖에 안 돼요 지금 하이머딘과 AP는 적게 잡아도 지금 한 한 300원 충분히 넘었을 거거든요 지금 뭐 마법봉 하나 들고 있으니까 카사디니 카사디니 아닌 거예요 지금 거기다 블루 가보면 블루는 없고 타이버님 뭐 이제 집 가서 또 아이템 또 사오면 아 이거 아 이거 전체적으로 이까 지금 기큰여우 팀은 다 잘 컸죠 전체적으로 네 뭐 트리가 지금 애니가 존야 모래시계가 나왔고 어 이런거 이거는 사실 서포터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Argent cent 결국 남은건 백도뿐이야 예 야 그냥 낫소스 테르 안 타고 오면 싸워버리자 야 그냥 낫소스 테르 안 타고 오면 loot svl Boulder 절대, 절대 짜리지 마요. 절대. 오우가! 오우! 궁을 너무 짰어요. 또 3명 물렸고요. 5명 있으면 최소 4인구. 나소스 괜찮다. 나소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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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괜찮나요? 지금은 징크스 궁을 맞아도 뭐 그냥 아파하지도 않는 암무예요. 나소스가 이렇게 앞으로 갈 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가 너무 세거든요. 나소스가 스트레스를 잘 쌓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너무 아파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트리스타나의 딜을 맡기기에는 네, 방어가 안 돼요. 아직 나소스가. 네. 아, 이거 뭐 그냥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꼬마들이 너무 뭉쳐 다니니까 뭐 이렇게 따로 잘라서 주워먹는 것도 없고요. 거기다 이 꼬마들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작아서 클릭도 잘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이게 에로의 개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애니같은 체크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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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아아아아 까맣건데 잘했어. 레우나 끊었으면 잘한 거야 이불린다. 이번 곡은 한 명밖에 못 물었지만 그래도 꽃 딱 안 해서 한 명을 물었다는 게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어, 티모. 오 팀 오 팀 오 바쁘게 뛰어가죠? 야! DCD 게임 참 안풀린다 싶을 겁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기크여울 팀의 입장에서는 즐기기 위해서 컨셉이 있는 요들 챔프로만 했는데 게임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막 들어갈 수 있죠 자신 가지고 나소스 입장에서도 팀 오 잡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오다가 버섯 밟고 막 버섯 밟고 막 이러다보면 거기다 2명 걸린 네 레벨도 높고 아유 아유 저 얄비와 아유 얄비와 아유 저거 뭐냐 아유 그래도 나소스는 나소스입니다 자 몸라인 억제기까지 압박하는 귀큰여우 확실히 나소스가 없으니까 또 싸움이 안되면 네 수비에도 나소스가 필요하고 아가린 한번 뛰어가다가 포탑에 맞고 그냥 벌써 HP 관리 잘 안되고요 파랑 팀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업체기 이제 나소스 잡으러 가도 되고요 참 카사딘이 게임 끝나기 전에라도 1킬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는 뭐 미니언 정리하기 바빠질 그 키를 정말 카사딘이 각성의 시간을 안주네요 네 카사딘이 조금만 또 성장해주면 상당히 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원래 그래서 카사딘이 6렙전에 약해서 정글러가 이제 그 갱킹 능력 좋은 정글러가 6렙전에 카사딘을 킬 한번만 먹여주고요 사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아까 앞서 김태형 회사께서 말씀하실대로 초반 갱킹 이블린 갱킹이 왔을 때 그 키를 이블린이 가져간게 참 또 아쉽네요 또 그게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거죠 뭐 정글러가 먹어도 죽긴 한데 아유 영화 죽어 들어가면 죽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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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이 대학교 내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냈던 그 저력을 한 번 더 펼쳐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자 티모도 지금 결과적으로 첫 대수를 준위 부터는 계속 잘하고 있구요 네 티모 템 자체도 아아 그 장소가 돈지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티모 들어가고 야무 궁극기 한 번 세레모니 해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잡으려고 쓸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식 한번 웃어주자 아아 그런 느낌이었구요 아 맞았어 아 정말 좀 누가 맞았는지 티도 잘 안나요 티모가 티모도 영웅이에요 지금 거의 자 쌍둥이 타워로 압박을 해 들어오고 이 타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티모 잡는 것도 쉬운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넥서스까지 압박하고 있는 귀큰여우 사사 디네 키를 나오지 않았나요 포탑도 엄청 세요 포탑이 혼자 상대 챔피언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이벤트전 매치 뒤큰여우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호빗 조합 요들 조합이 DCD를 누르면서 완벽한 승인을 만들어내네요 특히나 하이버딩거의 어떤 운영이라던가 네 아 상당히 좀 인상깊었습니다 네 특히 갱킹이 왔을때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포탑하는 첫팀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갱킹에 있어서의 대처 아 상당히 침착했어요 거기다가 또 AD 하신 분 남자친구를 버스를 태워주신 뉘에이미 원거리들 이야 할만한 버스네요 네 타고싶네요 네 특히나 버스에요 앞으로도 계속 5년은 든든한 버스에요 잔고장 없는 버스 자 기큰여우가 이벤트전에서 승인을 거두면서 DCD팀 뭐 아쉽지만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이라는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반판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크게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큰여우 팀은 아주 그 즐거워하고 네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나 BCD팀도 최선을 다했고 아 갑자기 스포츠 겸원이 떠오르네요 최선을 다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이 즐기는 분위기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했던게 아마 기큰여우의 승리의 원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첫번째 이벤트 매치 아 선수들의 수준 이 선수들이 왜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어 경기력 상당한데요 네 예 맞습니다 딱 그 서로 간에 뭐 라인전 단계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네 단지 기큰여우 팀의 너무나도 운영이나 여러가지 측면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DCD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탑에서 나스오스가 크게 성장을 못한거 특히 카사딘이 뭔가 카사딘스럽게 플레이를 못한게 가장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엔 끝나고 나서도 단 일 그러니까 한 일킬을 못 먹여준게 네 참 보는 내내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템이 못 나오니까 카사딘이 카사딘스럽게 플레이를 못한게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벤트전은 역시 축제이기 때문에 네 함께 즐기는 기분으로 아주 즐거운 경기 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희가 첫번째 이벤트 매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메인 매치 8강 3조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